삼촌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위기에 처한 나는 정지안이다 삼촌의 죽음 이후 나는 나무를 심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어떻게 나무는 어떻게 심는 건데 잘 들어 정지안 이게 상황이라고 상황만 탓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해야 돼 주변의 도구를 찾아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걸 활용해야 돼 알았어 삼촌 한번 해볼게 근데 어딨어? 땅은 팠는데 나무는 어떻게 심지? 어떡해 잘 들어 정지안 이긴 상황에선 모든 걸 이용할 줄 알아야 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슨 짓이든 해야 해 여기에 묘목이 있었네 응 하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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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 쇼 나 좀 고마워 잘 들어 정지안 앞으로 열 그루만 더 심어보자 하하하하하하 나 보자 하하 하하 아 연어 정지 안 아멘